부산지법 형사 일부는 한 차례 입력으로 다량의 댓글 등을 게시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6월쯤 포털사이트의 필터링 기능을 우회해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쪽지 등을 대량으로 발송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5종을 개발하고 이를 판매해 4억 5천만 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 시스템에 직접 관여하거나 물리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